안녕하세요.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찾기 참조 영역 함수 중에 VLUGUP 함수, HLUGUP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소모품 구입 현황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품명에 맞는 단가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단가표를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제가 단가표 두 가지를 만들어 뒀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해당 단가표에서 품명에 맞는 단가를 찾아오는 함수 보통 찾기 참조 영역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VLUGUP, HLUGUP 함수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떨 때 VLUGUP 함수를 사용하고 어떨 때 HLUGUP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단가표 한번 보세요. 단가표의 방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품명이 또는 단가가 어떤가요? 이렇게 열 방향으로 수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버티칼의 V를 따서 이런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오려고 할 때는 바로 VLUGUP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표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품명과 단가라는 필드명이 이렇게 행방량, 즉 수평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렇게 기준을 삼데요. 이렇게 수평으로 입력되어 있을 때 홀리전털의 H를 사용해서 HLUG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VLUGUP, HLUGUP 어떤 테이블 모양에 따라서 어떨 때 VLUGUP인지 어떨 때 HLUGUP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방량의 표는 잘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테이블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열방량의 테이블을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죠. 그래서 HLUGUP보다는 VLUGUP을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인수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단가셀 이 4셀을 선택하고 VLUGUP이라고만 입력해도 어떤가요? VLUGUP 함수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보여지죠. 그러면 VLUGUP 함수 더블클릭하면 함수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어떤가요?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저는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열고 인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 4가지.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바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는 값이 바로 품명이죠? 조건이 품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lookup value는 찾으려고 하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값, postit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직접 postit이라고 적어줘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가만 구하고 끝날 게 아니고 나머지 결과는 수식을 복사해서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셀을 참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table array는 바로 단가표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때 단가표 범위를 지정할 때 여기 number가 첫열에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값, 즉 조건은 품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able array의 첫열은 무조건 조건값, 즉 찾으려고 하는 값이 첫열에 오도록 범위를 지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품명 단가라고 하는 범위도 포함되도 되지만 포함하든 안 하든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값의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지정하고 이때 이 범위는 절대 참조. 펑션키 F4를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callIndexNumber 즉, 컬럼넘버 여기 입력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테이블에서 방금 범위를 지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러면 VLOOKUP 함수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인덱스 넘버를 부여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열이 1, 두 번째 열이 2 만약에 다른 열이 있다면 3, 4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를 쓰자라고 이미 규칙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지금처럼 첫 열에서 포스트잇을 찾은 다음에 실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값은 뭔가요? 단가죠. 그래서 두 번째 열, 2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callIndexNumber에다가는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수, rangeLOOKUP은 도움말을 잠깐 볼까요? 클릭하고 도움말을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펄스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 또는 생략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펄스는 0으로 대신 쓸 수 있고요. true는 1 또는 생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은 바로 포스트잇, 문자 데이터가 되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이 설명은 다음 강좌에서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값 이상, 어떤 값이야. 어떤 값을 초과하고 어떤 값보다 미만이다. 이런 식의 어디 어디에서의 비교급이 들어가는 값은 보통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문자 같은 경우에 포스트잇 이상, 포스트잇이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인 경우에는 바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지 룩업에는 여기에다가 0이라고 입력을 해 줄 거예요. 자 어떤가요? 첫 번째 인수 룩업 밸루는 조건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을 지정하고 그 다음 컬 인덱스 넘버는 그 테이블 범위 지정 영역에서 첫 번째 열은 1번, 2번, 3번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부여된 데 있죠. 해당하는 단가는 2열에 있으니까 2라고 입력하고 문자는 렌지 룩업,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밖에 성립이 되지 않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결과 한번 보세요. 단가가 아주 쉽고 빠르게 구해졌죠. 아무리 찾아오려고 하는 값이 많다 하더라도 수식 복사만으로 어떤가요? 순식간에 단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필요하다면 꼭 익혀서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오류가 나는 데이터는요. 포스트잇이 이렇게 사이가 떨어져 있네요. 지금처럼 테이블하고 맞지 않은 오타라든지 사이가 띄워져 있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데이터 고쳐주면 되겠죠. 여기 포스트잇을 이렇게 사이를 붙여주면 정상적으로 값을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HLOOKUP 함수 사용법 동일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HLOOKUP 함수 마법사에 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 찾으려고 하는 값 포스트잇이죠. 테이블 어레이는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행방량으로 입력되어 있는 이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범위의 첫 행은 1행 두 번째 행은 2행이 되겠죠. 로우 인덱스 넘버 2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부분은 절대 참조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2행이라고 입력하고 찾으려고 하는가 포스트잇 문자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이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HLOOKUP 함수 VLOOKUP 함수 사용방법이 똑같죠. CURLINDEX 넘버냐 로우 인덱스 넘버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확인 누르고 수식 복사하면 어떤가요? 단가 너무나 쉽게 구해졌죠.